허리, 어깨, 무릎, 발, 무릎 어이! 세게 물어야지! 세게 물어야지! 아이고! 아이고! 이름 적는 건가? 지금 사람 적는 거. 어이구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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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퍼스타일 귀환이다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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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 때마다 스타가 돼서 울어. 정혜리 어서 와! 형! 정혜리와 범규는 거 아니야? 칸 체크다. 얘들아 안녕! 사랑해! 잘 지냈어! 보고 싶었지? 예스! 저는 이제 9명 멤버 있는데 이 중에 한 명이 영철 바에 있는 거 알아? 누군데? 아! 아! 영바? 깜짝 놀랐잖아. 나 빠가 한 명 있잖아. 누가? 영바? 다현이! 다현이 지금 프로그램 나가는 데마다 안 되나요? 다 따라고. 내가 본볼만 해도 해피투게더랑 유희가 스케치북으로 나와서 하지 않았어? 어떻게 다 알아? 영철아. 왜 그러는 거야? 그냥 다현이가 성격이 좋은 거야. 다현이가 모든 사람들 거 다 이렇게 해주고. 어차피 이게 왔는데 내가 예능으로 기회받고 싶지 않은데 다현이는 진짜 순수하게 완동바야. 완동바. 완전 호동바. 완전 호동바. 완전 호동바. 아니 우리 가서 형은 언급 안 했잖아. 나는 그걸 언급해가지고. 이런 얘기. 이런 얘기. 우리 다 코암이잖아. 나 호동이 수액하는 거 되게 팬이어가지고 콘서트에서도 수액 코스 엄청 많이 했었어. 응. 아니. 아니. 그래서 우리 단체로도 많이 했었어. 이거를? 수액을? 이거 많이 다 만드니까. 그러면 하나 둘 셋 한번 보여줄 수 있어. 하나 둘 셋. 수액. 나현이는 해빠라. 수액. 나현이는 해빠라. 근데 해외에서도 너무 많이 알아보시면 약간 좀 편안하게 좀. 편안하게 좀. 해방감 같은 것도 좀 느낄 수 있고 이런데. 나는 되게 못 알아볼 줄 알고. 야 너 머리색이 근데. 머리색깔던데. 그냥 모자 쓰고. 모자 쓰고. 트레이닝 바지 입고. 나갔는데. 사진이 찍혔어. 이거야? 평소에 저렇게 다니거든. 다현아 저 수건이야. 보통의 하얀 수건이야. 어. 자 다음 장점. 또 하나 있어요. 꿀렁꿀렁이야. 꿀렁꿀렁. 우리가 다 전체적으로 웨이브를 되게 잘해. 웨이브. 웨이브를 잘한다고? 거기부터 이렇게 해서 정현이까지 올 수 있어? 우리도. 해봐. 일단 기본적으로 시작할게. 오 누가 재밌어. 정현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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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게 보내. 세게. 보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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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세게? 예. 오. 아. 멋지네요. 아. 아. 시오 시오. 리더 리더. 참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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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현이. 완전 매니그. 하. 둘이 정신이. 내가 지속 걸고 있었거든. 이 판 어떡합니까, 형? 안주가 너무 긴 거 아니에요? 늦었어, 박자가 늦었어. 늦었어, 늦었어. 가현이의 희망 짝꿍은 호동이. 귀여우니까 앙 이거 한 번 해달래. 귀여워, 귀여워. 발밍을 먼저 하면 안 되는데. 3, 2, 1. 업그레이드. 왕만! 너무 귀엽다. 야, 너 나연이 표정만 지금 기겁을 했는데 애가. 호동이는 저걸 하는 거 자체가 귀엽기보다는 저걸 하는 걸 자기가 되게 좋아하는 게 귀여워. 그래. 형태는 귀엽지 않나 보다. 그렇지, 그거 무섭지. 진영이 형 기겁하는 거 봐. 나연이부터 갈게요, 쑥스럽지 않게. 오, 저 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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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서. 오, 하트 부서. 오. 오. 자, 나연이. 여워, 여워 잘했어, 여워. 자, 뚝뚝. 나연이가 잘 살리지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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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바람 들어갔다. 아, 그렇다, 들어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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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갔다. 세게 불어. 세게 불어야지. 세게 불어야지. 아이고, 됐다, 됐다. 자, 준비. 준비. 시. 샷. 사내 사는 거. 그 노래. 나나나나나나. 나나나나나나나. 그거 동물. 동물. 귀여운 거. 나연 언니 닮은 거. 날 봐봐. 진영아 날 봐봐. 진영아 날 봐봐. 야. 진영아 날 봐봐. 어. 야. 너가 입는 거. 너. 너. 말을 해줘, 바로. 그거. 그거. 습기 차는 거. 네가 구멍 뚫어야 된다고 했잖아. 좀 천천히 해 봐, 천천히. 너가 무대에서 입는 거. 바지. 무슨 바지. 와, 이거 너무 길어. 잘한다, 잘한다. 빠른다, 이게. 와, 두부 얼굴 빨개졌어. 왜 이렇게 못 해, 진영아? 왜 이렇게 못 알아듣는 거야, 진영아? 아, 목 아파. 목 아파, 목 아파. 먹는 거. 멋있어. 밥인데 섞여, 섞인 거. 비빈 거. 오, 잠깐. 비빈, 비빔밥. 비빔밥. 악마. 아빠. 나쁜 사람. 나쁜 거 말고. 착한 사람, 뭐라 그래? 착한 사람. 아빠 말고 사랑하는 사람. 아빠 말고 사랑하는 사람. 아빠 말고 사랑하는 사람. 남자친구. 띄워, 띄워, 띄워. 남자친구 말고, 이 바보야. 착한 사람. 사랑하는 사람. 정답. 자, 다현이. 하나. 정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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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다현이. 이음 지으셔. 하나. 둘. 명작. 명작. 잘했지. 자, 다현아. 쟤 엄청 뛰어간다. 하나. 둘. 마중. 소설 속에, 영화 속에. 멋진 주인공은 아니지만. 정답. 괜찮아요. 마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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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2차. 티어즈. 하나. 둘. 셋. 땡. 어머나. 티어즈. 이었. Ryu 씨. 아, Mosci 심 THAT. loss. 버섯. 그래. のにきammed. 내 사랑을 택한 거야 잊지 마 내 사랑은 너른 태양에 있어 정답! 너 어떻게 다 됐어? 아, 알아서... 나... 맞겨! 맞다! 오! 컴온! 맞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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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나 사랑한다고 날 기다려 왔다고 내가 필요하나 말해 말해 줘요 자꾸만 듣고 싶어 계속 내게 말해 와! 꿈이 아니라고 말해 말해 줘요 와! 와! 저기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